프로야구 시즌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프로야구 시즌! 경기장에 가고 싶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드시다고요? 걱정 마세요! 이제 집에서도 직감보다 더 실감나게 야구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! 프로야구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더 즐겁게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! 먼저 올레TV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 있는 프로야구 라이브를 클릭해주세요! 내 닉네임을 입력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을 설정하면 즐길 준비 완료! 그날의 경기 일정, 순위, 기록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경기만 보는 것보다 더욱 통성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어요! 그럼 이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항상 고정된 화면으로 경기장면 보느라 답답하셨죠? 매트리스 뱀은 내가 원하는 경기장면을 원하는 각도로 돌려볼 수 있어요! 이렇게 손으로 쓱 밀어지기만 하면 우와! 타석뿐만 아니라 경기장 전체까지 돌려볼 수 있답니다! 포지션 뷰 포지션 뷰는 경기장 안에 있는 각 포지션 뷰 위치에서 경기를 볼 수 있어요! 다양한 뷰를 실시간으로 골라볼 수 있으니까 더욱 생동감 있게 야구를 즐길 수 있죠! 경기를 보다 보면 좀 헷갈리거나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시죠? 그럴 땐 모션 트래킹으로 타구, 선수의 움직임, 공의 계적 등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움직임까지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! 경기장면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야구도 중요하죠? 선수별 관전 포인트와 경기 기록 등 그날의 경기 정보를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데이터 중계로 야구 전문가 뼈치는 지식을 뽐낼 수 있답니다! 저도 이제 어디가서 야구좀 안다고 할 수 있겠죠? 에이터 그 첫째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